진짜 돌고 있는 것 같네. 제가 10만 유튜브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인사. 우리의 첫 번째 식단. 고기비빔국수와. 고기국수입니다. 그의 쟁반국수입니다. 이곳은 비자림입니다.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비자림입니다. 불주꾸미야. 고르곤졸라. 왕새우튀김. 수제동. 비자림 미단의 목사발. 불주 불돈. 김밥. 비자림 미단. 새우튀김. 고르곤졸라. 피자. 이게 바람이 어떻게 돼요? 피자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깨가서 체크가 두 ikit. 피자에 오는 양을 덜어 있을 거예요. 다른 잔에 오는 양을 통해 오는 양은. 피자에 오는 양은. 오는 양은.. 비자림이 11개. 오늘 저녁은 전복회입니다. 용순이네 전복회 세팅해서 주웠습니다. 스누피 이야기 다들 아시죠? 오늘은 스누피 가든에 와보았습니다. 스누피 천국입니다. 예약을 못함으로 인하여 한라산 등반은 실패하였습니다. 예약이 가능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한라산 입구 발 한번 찍고 갑시다. 동반 와유 제대로 된 사르니 숲길을 왔습니다. 사르니 숲길은 주차장을 가지 마시고 붉은 오름 입어서 입구로 오세요. 붉은 붉은 오름 입구 렛츠고 불편한 영화 여기도 나무 여기도 나무 여기도 나무 저기도 나무 여기도 나무 여기도 나무 바바랑 바빠 월요일날 머물면 되는 숙소의 뷰입니다 잠시만 짜파게트 티백을 넣어서 주는 데가 많은데 이렇게 사과, 진짜 사과를 뿌려서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애플티가 아니라 진짜 사과 룰이어서 지내요 또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시나몬이 하트 모양 같아요 그런 건 안 보여요 아니요 돈 사던 애호기 대피소녀 얼굴 걸고 하는 수영식장 진짜 두껍다 안녕하세요 이 많은 연예인들이 와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소스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두껍다 보니 익는 속도가 빠르진 않네요 두덩이어서 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아우 부텁습니다 이제 노릇노릇 구워진 흑돼지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 박물관이 살아있다가 오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다 그림이라고 합니다 은우아 계속 쳐다봐 왜 자꾸 쳐다봐요 왜 자꾸 쳐다봐요 왜 자꾸 쳐다봐요 왜 자꾸 쳐다봐요 아 제가 너가 잊지 못할거에요 죽어봐요 아 엄마 이거 왜 자꾸 고파요 보셨나요 오 아 아 아 으 아 진짜 돌고 있는 것 같아. 제가 10만 유튜브가 된다면 우리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 하나씩 유튜브 하나씩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키티 월드입니다. 전복과 고등어구이 전복 솥밥 솥밥 자, 지금부터 카멜리아 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고등어구이 동영상 동영상 조금만 도착 도착 청으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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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이다 받을게요 1월에 핑크맨이 와우 이스크림 한입 세입차 한입 이스크림 고소하고 진하네요 연어맛집 애월연어 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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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크림